안녕하세요 또보님입니다. 오늘은 지아가 구매해준 두베렌박 2만원치 구성이고 도무송 위주로 원해서 최대한 도무송을 많이 넣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뒤에는 먹거리랑 쿠폰을 넣어주었고 지아는 지금 재구매를 여러번 해두어가지고 제가 최대한 안겹치게 넣어드렸어요. 그러면 구성소개 시켜드릴게요. 먼저 팝콘 봉투를 원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팝콘 봉투 한 세트 넣어드렸습니다. 구성에 한 세트 넣어주었구요. 그 다음으로 떡매는 제가 두 것만 넣어드렸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렇게 보드파르테 떡매 모찌 한 번 넣어드렸고 그 다음 이렇게 두부 아이스크림 미니 떡매 모찌 해가지고 이렇게 두 번 들어갑니다. 그 다음으로 이렇게 포토카드 B포토카드 한 세트 넣어줬고 그 다음에 요런 물방울 여우냥 그 다음에 대산대 여우냥 도무송 그 다음 이렇게 스쿠터 모찌 도무송 그 다음 요런 애기모찌 도무송 그 다음 요런 궁룡 여우냥 도무송 이렇게 들어가구요. 그 다음 이렇게 녹차우유 도무송이랑 그 다음 이렇게 캐리어 수수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 흑임자 무지개 도무송 한 세트랑 그 다음 물감이랑 B도무송 그 다음 이렇게 여우냥 도무송 버블티 도무송 요거는 다른 버블티 도무송 양콩이 마시멜로우 도무송이랑 키치비 도무송 그 다음에 뽀두 메모 도무송이랑 이거는 로비어 경찰 버전이구요. 그 다음에 이거는 메모리 사료 마시고 그 다음 요런 쌀기 케이크 그 다음 요렇게 섀도우 팔레트 맵이랑 그 다음에 이거 배달음피랑 마지막으로 수삭가미까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잘 안보이는것 같아서 조정을 해줬구요. 여기다 이제 덤을 보여드릴건데 영수증 들어갔고 그 다음으로 덤을 좀 포장하게 준비해보았고 일단 떡매모지가 좀 더운같아서 요런 무지영 떡매모지 한 번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거 토리베이커리 동우송이랑 그 다음 요거는 제가 옛날에 판매했던건데 파본이 있는 B동우송인데 이거 그냥 덤으로 해가지고 한 세트 챙겨드렸고 이것도 제가 옛날에 판매했던 선인장 까미 그 다음 요런 보리동우송 그 다음 아비친부들 동우송 그 다음 요것도 옛날에 판매했던건데 지금은 판매를 안하는 텔렉가미 시리즈 한종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2만원 이상 구매해줘서 말랑이 한통을 아니 말랑이 한개를 넣어주었어요. 히라케까지 해서 지하가 구매해준 물품이고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더보기란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